NIB 남인천 방송이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인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인천 중고등학교의 무상교복 지원과 급식이 확대됐고 인천신항의 크루즈터미널이 새로 개장했습니다. NIB가 선정한 2019 10대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NIB 선정 10대 뉴스 여섯 번째는 인천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무상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142억 원을 투입해 인천 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뤄진 무상급식으로 35만 5천 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중고교 신입생 5만 2천 명이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도 받았습니다. 10대 뉴스 일곱 번째는 도화지구 악취공장 이전입니다. 미출구 도화지구 인근 공업단지에서 뿜어나오는 악취로 도화지구에 새로 입주한 이천가구의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도화지구의 악취 문제는 분양 전부터 피해가 예상됐지만 시의 뚜렷한 대책이 없어 미출구에 남아있는 수건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5월 인천시는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결과 악취의 원인인 A공업과 도화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A사는 공장 토지의 소유권을 인천도시공사로 이전하고 이곳에는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한 건물을 지어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지난 4월 개장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승객과 승무원 3천 명을 태운 9만 톤급 밀레니엄 셀러브러티오가 입항하면서 외국에서 온 첫 크루즈 손님을 맞았습니다. 수도권 최초이자 국내 최대로 지어진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은 7천 제곱미터 규모 2층 터미널로 대형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없어 여객 처리에 어려움이 많던 수도권 지역 운항의 교통 편의를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터미널로 이어지는 대중교통망이 전무하고 편의시설 등 환경정비가 미흡해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10대 뉴스입니다. 지난 9월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며 인천에는 15건의 인명피해와 천여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공공시설물 259곳과 개인시설물 752건에 대한 응급복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집정 영향을 받은 9월 7일에는 평균 1일 119 신고 건수 대비 464%가 증가한 9,19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구별 태풍 피해로는 서구가 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NIB 선정 10대 뉴스 마지막입니다. 인천시가 9월도 청사 개청 34년 만에 시청 앞마당을 개방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천의 뜰을 조성해 개장했습니다. 인천의 뜰은 청사 앞마당에서 미래광장까지 이어진 200m 구간에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열린 광장입니다. 잔디밭을 조성하고 데크를 설치해 버스킹 공연이나 야외 결혼식, 벼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민단체가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인천의 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인천의 뜰은 헌재소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준의 hairs